안녕하세요. 클라우드TV 토크쇼 오늘 세 번째 세션입니다. 해외 공공 클라우드 도입 및 활용 사례라는 주제로 상명대학교 경영과학과의 서광규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상명대학교 서광규입니다. 교수님 제가 보면 구글에서 검색하니까 교수님 이름이 뜬 거예요. 해외 공공 클라우드 딱 해보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견술 모셨거든요. 궁금한 게 이런 거 보면 미국, 일본, 유럽에서 교수님 그러면 이거 조사하시느라고 해외에 엄청 많이 돌아다니면서 재미있으셨겠다. 어땠셨어요? 직접 많이 돌아다니셨나요? 예산이 만약에 정부에서 지원을 해줬으면 제가 즐거운 마음으로 다녔을 텐데. 클라우드 방식으로 조사하셨구나. 예산 지원이 안 돼서 클라우드 방식으로 네트워크를 동원해서 데이터를 개달했습니다. 그러니까 검색뿐만 아니라 해외에 있는 지인들이라든지 그런 얘기를 했네요. 그래도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뭔가 시즌1, 시즌2 계속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다음번 시즌에서는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정보관 계좌가 계시면 다음번에 서 교수님께 연극을 좀 주셔서 해외에 직접 인터뷰도 하면 훨씬 더 생생한 사례가 나올 것 같은데요. 저도 동의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어떻습니까? 지금 국내하고 해외를 비교해보시면 어떤 점이 확연한 차이가 있다고 그럴까? 클라우드 도입에 있어서. 일단 클라우드를 가장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나라는 미국일 거고요. 미국의 사례를 들어보면 공공기관도 여러 군데서 도입을 하고 있지만 일반 중소급 기준으로 했을 때 50% 넘는 비중들이 클라우드를 알고 클라우드를 도입한 사례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거든요. 지금 미국이 제일 많이 앞서가고 있는데 지금 보면 민간의 40% 이상 또 면방정부는 42% 엄청난 거거든요. 이렇게 미국이 이렇게 엄청나게 클라우드 활용률이 높은 이유가 뭐라고 해서 어떤 이유가 뭡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일반 첫 번째는 그 두 가지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은 IT의 넘버원은 역시 미국이기 때문에 기술이 시장을 선도한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클라우드를 적용할 만한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이라든지 레퍼런스 모델들을 굉장히 많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것이 믿을 만하고 신뢰할 수 있으니까 사용할 수 있다는 케이스로 한번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정부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했죠. 어쨌든 클라우드 퍼스트 팔리시라는 게 클라우드 우선 도입 정책이라는 게 미국에서 최초로 시작을 했는데 이거는 공공기관에서 어떤 민간 클라우드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신뢰성이라든지 아니면 레퍼런스를 제공함으로 인해서 민간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확대될 수 있는 이렇게 좀 정책적으로 두 가지가 다 맞물렸기 때문에 미국이 아마 잘 쓸 수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차원에서도 했고. 그렇죠. 또 이제 민간도 보면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그렇죠. 미국 사람들이 엄청 많이 쓰고 있는 서비스가 클라우드로 돼 있으니까. 이미 클라우드로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클라우드가 하나의 생활화가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받아들이다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것 같아요. 오히려 어떤 미국에서 어떤 정책을 만드는 것보다도 저희가 뭐 표준화할 때도 디펙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디펙터 시장에서 선도하는 게 가장 어떻게 보면 영향력이 있는 거기 때문에 미국은 그렇게 좀 리드했다라고 저희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한 것 같네요. 아마존이 잘 아시겠지만 아마존이 클라우드. 사실은 걔네들의 비즈니스 모델에서 그냥 빨리 어질리티나 익스텐션 빨리 빨리 하려고 그렇게 만든 게 지금 넘버원이 된 거잖아요. 저는 궁금해요. 과연 제프 베저스가 지금 같은 걸 생각하고서 이 사람이 했었을까. 저는 아닐 것 같아요. 하다 보니 했는데 이게 비즈니스 모델으로 이렇게 컨버징한 게 아닌가 컨버트한 게 아닌가 저는 이런 개인적인 생각이 들었다고요. 아까 클라우드 퍼스트를 말씀하셨는데 미국 사람들은 퍼스트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구호를 외칠 때. 얼마 전에 구글에 에릭 슈미트 회장이 우리나라에서 한 말이 자기는 이제 구글이 옛날에 모바일 퍼스트라는데 자기는 모바일 온리원인가? 우리 모바일이 모바일밖에 없더라고요. 모바일 온리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잘못하면 좀 이따가 여기도 클라우드 온리가 되지 않을까. 미국도. 그래서 어떤 혹자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전 세계 컴퓨터가 과연 몇 대 필요할까 그러면 컴퓨터 한 3대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 그러면 CDC 센터 3개만 있으면 예를 들어서 아마존, 구글이라든지 MS 정도 3대만 있으면 전 세계에 어떻게 보면 컴퓨터 시장을 다 장악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농담을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 정도의 영향력이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이 아까 정부 연방정보가 42%나 쓰고 있다는 것이 2010년도에 클라우드 퍼스트라는 정책 때문에 그렇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건 그러면 오바마가 만든 거겠네요? 그렇죠. 오바마 시대에 만든 거죠. 이건 오바마 대통령이 만든 거니까 누가 다른 어떤 이거를 주도한 누가 또 있습니까? 키메이. 저기 데이터 잠깐 보시면 비베쿤트라라는 미정부 CIO가 이걸 아마 정책적으로 굉장히 많이 주장을 했는데 결국은 뭐 CIO가 연방정부의 CIO가 주창했던지 간에 그래도 이거 뭐 오바마가 오케이해야 되는 거니까 제가 볼 때는 어쨌든 오바마가 이런 마인드도 있었고 그 밑에 관료들이나 이거 서포트하는 조직들이 굉장히 좀 잘 돼서 이런 정책을 만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교수님 보시기에 오바마 대통령하고 이 비베쿤트라라는 연방정부 CIO가 진짜로 클라우드에 대해서 이해도가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이해도가 있습니까? 솔직히 말하면 대통령이 높다라는 건 제가 솔직히 컨펌은 못하겠지만 미국의 CIO와 국내의 CIO는 저는 좀 그러니까 저는 오바마 대통령이 기술계에서 알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이것이 클라우드가 정말로 국가의 전략적인 거라는 것을 과연 그 사람이 마음속으로부터 저는 충분히 인정했기 때문에 이 정책이 인정했기 때문에 간다고 저는 판단이 들고요. 실제로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많은 스터디들이 돼 있을 것이고 그거와 관련된 어떤 레퍼런스가 미국에 이미 클라우드 퍼스트 도입을 안 해도 이미 시장에서 성숙이 됐다라는 게 검증이 됐기 때문에 미국의 관료들이나 대통령도 그걸 받아들이는 혹시나 어떤 데이터가 있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2010년도에 클라우드 퍼스트를 해서 하고 나서 현재, 현재는 지금 어떤 식으로 클라우드 퍼스트가 진화되고 있습니까? 미국은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2010년도에 도입한 이후에 그 이후로 얼마나 쓰고 있고 얼마나 확산되고 레퍼런스가 전혀 없었습니다. 저도 그걸 굉장히 찾고 싶은데 레퍼런스가 없었는데 최근 데이터 보니까 2014년도에 클라우드를 어떻게 쓰고 있는지 감사한 데이터가 있더라고요. 거기서 보면 2012년 대비 그걸 구글링하신 거예요? 아니면 직접 데이터를 홈페이지를 통해서 얻기도 했고요. 그쪽 미국에 있는 지인들을 통해서 데이터 좀 달라고 해서 파일을 화이트 페이퍼라는 좀 받은 것도 있고요. 그렇게 준비를 했고요. 그래서 보니까 2014년도 기준으로 보니까 2012년도에 비해서 그렇게 많이 잉크를 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예산도 꽤 많이 조금 20몇 퍼센트, 30몇 퍼센트도 늘었고 서비스를 도입한 개수도 좀 상당히 늘었다. 그치만 미국의 케이스도 이렇게 살펴보면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확산되지는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확 퍼질 것 같은데 그 정도는 아니다. 그래서 걔네들이 감상 결과를 한번 쭉 읽어보면 왜 이렇게 생각보다 클라우드 퍼센트 쓰고 정부에서 적극 쓰라고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확산이 안 됐을까라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역시 공문들이 클라우드를 우리가 써도 되는지 클라우드에 대한 이해도 조금 낮은 업무 부서들이 상당히 많고 클라우드를 또 어떻게 도입해야 되는지 두려움. 두려움. 이런 데에 대한 어떤 얘기들이 있어서 역시 미국도 우리와 유사하게 공문들이 도입하려면 그걸 잘 알아야 되고 어떤 도입하는 체계나 가이드랜이나 이런 게 좀 있어야 되잖아요. 이런 체계가 생각보다 미국도 많지는 않다. 그런 레퍼런스나 베스트 프랙티스나 베러 프랙티스가 별로 없었다. 이렇게 좀 조사가 되더라고요. 클라우드 도입 사례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기 한 이슈가 됐던 게 미 CIA에서 아마존이 클라우드를 도입하기로 했다라는 게 굉장히 큰 레퍼런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뭐 CIA면 우리나라의 국정원 아닙니까. 국정원이 지금 사실은 보안정책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클라우드를 비롯한 ICT 도입할 때 보안정책 경쟁을 좀 엄격하게 하는 그렇게 좀 체크를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런 사례만 본다고 하더라도 미 CIA에서 아마존 클라우드를 썼다라는 게 굉장히 상징적인 거라 제가 이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왜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보면 이거 물론 프라이빗입니다. 퍼블릭은 아니지만 프라이빗으로 구축한 것도 클라우드를 쓸 수 있다. 정보기관에서 이 정도의 레퍼런스라고 한다면 상당히 의미가 있는 사례이기 때문에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고요. 사실은 미 CIA에서 이거 발주할 때 아주 유명한 업체들은 다 달라붙었습니다. 그렇겠네요. 그런데도 역시 아마존이 넘버원인지 몰라요. 여기가 땄더라고요. 수주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존은 굉장히 좋은 레퍼런스를 삼은 거죠. 이거 하나면 사실 어디 영업할 때 게임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이거 하나로 사실 미국에서는 뭔가 업체들이 할 때 아까 보안은 클라우드 보안이 좀 위험하지 않나요.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게 된 거죠. 그 정도로 의미가 있었던 데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국방서도 구글을 썼던데요. 구글에 저는 아까 거는 이아스 단위라고 본다고 하면 얘네들은 소프트에이저 서비스, 사스를 쓴 케이스라고 해서 미국의 공공기관 주정부에서는요. 셀스포스가 CRM으로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대민 서비스 할 때 사실은 고객 데이터도 다 개더링이 안 되고 고객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할지도 모르고 고객에 대한 대민 서비스 어떻게 개선해야 될지를 몰랐을 때 셀스포스 다큐멘트의 CRM을 써서 고객 데민 서비스를 향상시키는 데 활용한 케이스들이 상당히 좀 있습니다. 외국 같은 경우에. 그래서 퍼블릭에서 쓸 수 있는 사스 서비스를 그대로 도입해서 쓰는 케이스들이 상당히 많고 하다못해 국방성에서도 구글 사스 쓴다고 하니까 이 정도로 좀 많이 쓰는 거죠. 공공기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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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